편하게 찾는, 행복해지는 방법이 그거예요. 남탓하기. 그래서 저는 그 길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소시오패스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걱정하십니까? 남탓할 수 있는데. 이게 중생심이에요. 사실 이게 강하면 소시오패스고. 일반인들도 다 있죠? 그런데요. 아야하면 누구 책임을 물을까부터 찾습니다. 없으면 억울해요. 내 탓이면 제일 억울해요. 욕할 상대가 없을 때.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 사람 욕하고 풀어야 기분이 좀 편하거든요. 그게 저는 놀랐어요. 요즘 우리 준우가 그러더라고요. 5살, 6살이 이제 6살 됐는데. 오, 이놈이 뭔 일만 생기면 찾아요. 아빠 때문이야, 갑자기. 갑자기 저랑 상관도 없는데. 나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찾아요. 누구 때문이야. 이게 교묘해지는 것뿐이에요, 나이 들면. 똑같아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죠. 억울해. 남탓. 귀신도 오면 꼭 억울해. 귀신들도 남탓하고 있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억울해. 자기 때문이라는 걸 못 감정해서 그래, 애고가. 그러면 대인배들은 어떨까요? 나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남탓도 있는데. 아니, 남이 더듕놈 맞는데. 내가 더 현명했으면 피할 수 있었어 하고. 그런데 이게 죄책감이나 이런 죄의식이 아니라 그냥. 이게 통이 큰 사람은 자기 탓을 합니다. 그런데 통이 또 작은 사람이 자기 타다가 또 죽어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 이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남탓도 좀 해봐. 그러면 또 남탓이야, 나. 중생심은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중도가 없어요. 극단적이에요. 이쪽 아니면 이쪽에. 뭐 하나 좌절돼서 울고 있으면. 야, 너는 너 잘하는 거 많잖아. 그러면 내가 또 사실 소시적에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지. 하면서 바로 그만해져요. 좀 위로했다가 갑자기 또 나를 밟고 서요. 위로하는 사람을 밟고 섭니다. 잘 걸렸다고 하고. 중생심은 저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이렇잖아요. 다 똑같아요. 55, 100보에요. 기본값이 비슷해요. 사실 같죠. 그런데 기질 따라 조금씩 다양하게 표현되니까 대동소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기본 원리는 같죠. 그런데 기질에 따라 같은 분노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이니에지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니에지를 표현하는 거죽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이, 속이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원리로 하니까.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하나인데 내 개성에 맞게 표현하는 게 이 우주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하나하나가 사실 이데아예요. 이니에지에 대한 각자의 표현법들이 있어요. 그걸 다 남김없이 해주시면 서로 표현하는 모습은 달라도 다 똑같은 일지고 똑같은 이지입니다. 우주가 그건 내면의 영성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은 분들은 알아요. 표현은 다양해도 저분이 나랑 같은 급수인지 고수인지 하수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표현들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안에 공식을 얼마나 적용했는지는 알거든요. 저 양반이 어디까지 알고 적용해서 기질이 저래서 저렇게 나왔다. 이거 다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다 꿰뚫어볼 수 있어야지 고수예요. 감사합니다.